오! 오! 안녕하세요. 아, 남자 분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여자 분이시라고. 나오신 이유는 혹시 뭔가요? 전 세계의 암바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야맘바요? 네.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도 아들로 보네요.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불합격이에요. 저도 불합격입니다. 지영이의 손을 탈락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불합격해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끝나서. 야맘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반가웠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나는 불합격입니다. 나는 불합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